스릴랑카에서 20년 전에 한국으로 시집은 두 아이 암마라서 한국 사회에 활발한 사회생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라서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한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세금 내고 보험도 내고 또 축축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는 거가 독적인 대한민국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사회평등이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부르게 됩니다. 피부색이 조금 다르도 피부의 색깔이 다르지만 크기 색깔은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흔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세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2세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암마라서 1세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2세를 키우고 싶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70대 노후 부부십니다. 박기훈님, 김오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